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비 올 것 같아 비 올 것 같아 어떡해 네 오늘도 피곤해 보면 도망차 도망차 너무 많이 주먹었어 빚을 것 같아 와 얼굴 상한 것 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니 비 초 올라올 것 같아 아 바이바이 피곤하다 피곤해 이제 신조코로 도망가보자고 도망가보자고 예이 버터 사기 고기 바이바이 요코하마 요코하마 빠이바이 예스 요테스 요구하마 요구하말로 요구하말로 좀 혼내에 아깝어요 집에 10박스 있는데 좀 나 도착하네요 뒤쪽으로 가봅시다 역시 마음의 고향 신방주 호흡 쪽으로 가봅시다 나 근데 그방 피울 것 같은데 역시 신주쿠라 많은 편 나 가장 좋아하는 귀신 왕 귀신 왕 귀신 왕 라스우이야바이 귀신 왕신사 히트 고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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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이 로우 멋이 로우소 귀신왕이시여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귀신왕의 기운을 받았으니까 돌아볼까 놀아볼까 역시 신주쿠가 역시 신주쿠가 제일 좋아 뭐 먹지 당첨밥 뭐 먹지 역시 보스컵이 존나 맛있네 무슨 똥을 돕내고 싸 똥을 부류로 해주세요 똥을 돈을 내고 싸 가부키초타우로 가야겠는데 제가 너무하는 똥을 돈 내고 싸요 가 정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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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조군의 감아 아 시가 모습 시작도 돌고 4분 투데이 고춧가루 장치킨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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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등장 귀엽다 양꼬치 양꼬치 맛있어 모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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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단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? 존나 맛있었네 꿈이 괴로워 골덴가이 와봐이 골덴가이 와봐이 존댔스 존댔스 존댔스어 비가 너무 많이 와 비가 가위 기다려 주셔서 감자가 왔다 지". 고맙습니다. 엎 про 도 cont 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